한 부지점장이 여직원과 모텔에 갔다가 여직원의 가족이 성추행으로 그 부지점장에게 10억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답니다 요즘 이래저래 자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요즘 믿거나 안 믿거나 모텔에 가는 것도 사로잡아야 하고 자살도 사로잡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화가 되시기 위해서 수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원수의 땅이므로 원수 사탄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이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단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 규칙이 사단에게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길도 이렇게 차단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 사탄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데는 불과 10분 혹은 1분 1초라도 충분합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은 그렇게 내 삶을 파괴하기 원하는 자가 엎드려 노리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7천배의 응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18절에 베나다시오 하치누 청에도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고 하죠 이건 이제 대적이 한 얘기이지만 대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로잡으라고 하지만 성도는 살기 위해 사단을 사로잡지 않으면 사로잡히기 때문에요 날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무조건 우리도 이 사탄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사로잡으려면 첫째로 적은 작은 유혹에도 경계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베나다과 아람을 통해 아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무리해질 수 있고 또 비굴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베나다스는 32명의 왕과 제휴한 아주 막강한 권력자예요 이스라엘 왕 아압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여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아람왕 베나다스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아압도 베나다도 모두 심판 대상이에요 땅의 것을 숭배하는 자들끼리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을 둘 다 대적하고 있는데 어찌 땅에 땅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2절이에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압에게로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스 그에게 이르되 베나다스는 아압을 그냥 봉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3절이에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32개국과 이제 그 동맹군을 맺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동맹군에 가담시키고자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은금도 내 것이고 경제력도 다 내 것이고 아내도 내 거다 그 왕권을 뺏겠다는 거죠 또 아름다운 자녀들은 뛰어난 젊은이들 이런 모든 리더십들 이것도 다 내 것이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아압에게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너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믿는 엘리아를 너무 우스께 여기니까 아압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세상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다 뺏어가는 강한 세력을 붙이셨어요 그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1, 2, 3절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세요 요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탄에게 예속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이 죄와 원수는 누구고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32개국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예속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구를 듣는다면 우연은 없는 것 알고 자기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나한테 왜 저런 대로 들어오라 그러지? 저 이상한 대로 저 세상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4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할 말하기를 내주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이는 결국 베나단의 베나닷의 명령과 왕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을 곧게 하여 따르지 않으면서 아하방의 잔혹한 명령에는 내주왕이요 하면서 금세 비굴하게 이렇게 굴복하는 아하방의 치졸한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이고 자기 말에 책임을 안지고 이렇게 임기웅변식으로 빠져나오고자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진짜 주겠다는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이제 준다 그랬잖아요 내 은금 내 아내 내 자녀 다 준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베나 다시 이제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안지라 그런데 아내와 은금과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그 소유권 행사가 신하들의 집에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날짜는 당장 내일 이맘때 당장 이루어진다고 처음부터 아까 북이스라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합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맘대로 요요로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아합은요 이세벨가 죽이 맞아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지만 이제 네 아내 중에 네 자녀 중에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거라고 아니 아내 중에 아름다운 자는 당연히 이세벨 아니겠어요 이세벨을 베나다신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아합이 숨도 안 쉬고 그러시죠? 그러슈?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불법을 좋다고 같이 행하는 부부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며 의지했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버린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의존하는 거 그게 아니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에 우상 숭배를 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 부부이기에 나의 것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했지만은 그 입으로만 한 거잖아요 그냥 인기응변 식으로 근데 베나다시 와서 다 잡아가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특히 아름다운 것은 내 것이라 하더니 이제는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다 잡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사단도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네 눈이 기뻐하는 것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이제 우상의 나라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보다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그것을 알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가 아내와 자녀를 내가 잡아가겠다 우상은 숭배이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사랑 타령하다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딱 가져가라고 나 좋아하던 거 다 잡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1분 1초면 좋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까지도 단계별로 요구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우리가 단번에 유혹이라고 느낄 만큼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단의 유혹은 이 정도까지쯤이야 하는 그 생각에 여지없이 파고들었고 그 강력한 공격 앞에 하와도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밀물대의 바닷물이 밀려들어갔다 밀려나가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해안선을 먹어들어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기에 점점점점 단계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서두의 자살 사건은 팀 회식을 하는데 여직원하고 부지점장 둘만 남지 말아야 했어요 이 한 번의 작은 유혹이 생명까지 가져간 것입니다 남아서 술을 먹게 되니까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추행으로 이어지고 이 가족이 성추행으로 부지점장에게 10억을 내오노라고 협박을 하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또 여직원은 돈도 못 받고 이 수칙 가운데 직장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살한 부지점장의 가족에게는 경조사비로 회사에서 1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 회사는 직원이 사망하면 다른 직원들이 1%를 떼어서 경조사비로 10억을 받게 되는데 사고를 쳐서 비위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면 직장도 잃고 돈도 잃기 때문에 도려 이런 제도가 자살을 방조하는 셈이 된 거라는 거죠 자 술자리에 한 번 둘이 남은 것이 한 사람은 생명을 잃고 한 사람은 직장을 잃고 그 정신적인 고통은 평생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만남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꺼린찍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사단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성도들로 유혹해 왔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패배시키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만 양보하라는 사단의 이 달콤한 속삭임에 때로는 알지 못해요 때로는 알면서도 이 단호히 대처하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그동안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받아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전세계 위정자들이 말씀이 하나도 없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그런 게 좀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꼭 아합 같은 지도자들이 전세계를 지금 베나단 아합 같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쯤이야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말에 강하게 부정이 됩니까? 긍정이 됩니까? 이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로잡기의 두 번째는 사단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7절서부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동무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 내 자녀들 내 영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겠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 베나닷의 악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 사용되는 표현과 똑같아요 이 악한 행동이 그래서 사실은 베나닷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한 인간응보적인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지금 나타냅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아람왕의 요구에 책임지지 못할 굽신됨으로 이를 망쳐놓고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책임을 회폐하고 이제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그 결정을 미루면서 그냥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노와 백성들이 듣지도 허락하지도 마시라고 이게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지금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그 베나닷에게 이제 결상전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말을 자꾸 번복하는 아람왕이 앞으로 더한 요구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 아람에 대한 민족적인 반감이 이제 막 끌어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이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그래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이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요구하셨는데 이방 나라와는 전혀 이거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무 중 대표적인 것이 이방의 간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되면 주변 국가들은 모두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갈 건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거가 이게 죽음에 관한 일이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다 하는 일에 대해서 압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베나다신, 네 아내의 은금, 그 요구가 합당한지 아닌지 이거를 지금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열세에,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압의 변명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이게 배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은 허락하지도 듣지도 말라고 거기에 관한지 절교해야 된다 아람가는 절교해야 된다 이런 당시 아왕의 자문 역할은요 얼마나 독재 같습니까? 관영과 하합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각종 종교업으로부터 평등을 깨고 평화를 깬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죠 집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보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이 사단과의 싸움이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정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 같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기독교로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믿음이 그래도 지켜지는데 먹고 살만 하면 너무 힘든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왕노릇하고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에 사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지금 진짜 도래했잖아요 사단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타협한다면 그 사단이 우리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여기에 본문에 이스라엘은 믿는 우리고 아람은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모두이기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이혼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나를 못되게 하면 데모해야 돼 상식을 넘어서서 무법 첨지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게 하늘의 언어만 쓰는 또 다른 이당 같은 태도인 거예요 그야말로 때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걸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결론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참는 것을 타협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틀렸다고 이혼하고 틀렸다고 투소하고 틀렸다고 고발하고 틀렸다고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고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살을 한 것은 이 건국이래 정말 생각할수록 다른 거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힘들 때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좋다고 삶으로 보여주었기에 힘들 때 따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정말 그 후에 보기에도 아까운 분들이 줄줄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역량을 끼쳐도 너무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수시로 얘기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고대 근동에 말과 병거는 애국상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0장 29절은 솔로몬 왕이 치료하던 당시에 아람을 위하여서도 그 말을 수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팔았어요 근데 성경은 신명계도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긴 이 솔로몬의 이 비신앙적인 행위가 후일 그 아람에서 말을 팔았기 때문에 말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몇십 년 후라도 지금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항상 동기를 생각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30년은 한결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장노와 백성들의 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람은 아합은 아람왕 베나다세 1차 요구사함은 들어주겠는데 내 아내, 은금, 자녀들은 다 주겠는데 2차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또 지 맘대로 가서 절충안을 또 제시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나라의 외교도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제 이럽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며 이세벨을 다루지 못했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내가 한나라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이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만 전쟁은 피해달라고 이 노력함이 너무 애국자 같지 않아요? 은금과 아내와 자녀를 다 줄 테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장노들의 말도 하나도 듣지 않고 오직 베나다세의 반감을 환심을 사고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분별이 하나도 안 돼요 제 아합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지 맘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장노들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다 보내겠으니까 아마도 뭐 전쟁은 좀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10절에 베나다시 다시 저에게 보내으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딴 소리 말아 내가 너를 치지 않으면 내 신들의 신이 너에게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잖아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네 이제 중재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더 이상 협상에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그래도 장노들의 말을 듣고 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쥐가 꽉 무는 거예요 쫓기다가 속담을 인용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거라 네가 이 전쟁에 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우리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이러면서 소리를 꽉 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베나다시 결국은 이건 이제 지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의 장막을 떠나기까지 영적인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단을 사로잡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서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지금 이제 11절에 그 저기 아합이 깩소리 한번 질렀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제 배나타 타고 내가 싸우겠다 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아우 그랬더니 그냥 한절이 못 꿔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선지 잘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슬퍼요 너무 말을 안 듣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세상에 이 배나타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부모 마음이 이래요 정말 이거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야, 나라의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운명을 그 강무도한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급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좀 생각하십시다 일은 번씩 일곱 번 잘못해도 자녀들이 한마디라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두고 봐야 할까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 입에서 나온다면 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처럼 자랑질하고 다니겠죠 우리 아들이 딸이 이랬다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는 아랑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기로 지금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아휴, 그 아합이 인간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런다면, 안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이제 신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 너도 언약에 이제 신실하라고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는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도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심을 알아야 사탄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기고 남한이 이기고 이런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 전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란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손익만 계산하지 않겠어요? 자국의 이익 그런데 이 무명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전쟁이 된다는 이 시각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요 공감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남이 아무리 아파 죽어 넘어가도 아무도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 1%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한다 자살한다 이럴 때에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시각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몰라요 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순교자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강대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냥 남편을 강대하게 했어요 나 때문에 사장을 강대하게 했어요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징계하는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도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징벌하는 도구로 그냥 바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유를 모른다 그래요 우린 아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는 몰라도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예요 악과 같은 악한 자를 왜 도우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런 소리를 해요 시편 73편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말이죠 그 악인들은 형통하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 힘이 강건하며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그러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는데 저 놈은 악인은 날로날로 피둥피둥해지고 건강해지고 더욱더 재물이 늘어나고 로또도 받고 그냥 있는데 점점 더 부해지고 여러분 이 외침에 동감이 되시죠? 자문 16장 4절에 이제 우리의 질문에 여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즉 악인도 쓸 데가 있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의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며 역할이 끝나면 용도 폐기 된다는 거예요 전도시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모아 쌓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주게 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다 같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요하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내 옆에 대적이 형통한 것은 내 죄 때문이래 내 옆에 우리는 먼데 있는 우리는 뭐 트럼프가 잘 사는 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신우가 잘 사는 게 악인의 형통함이야 그래서 이게 내 죄야 죄가 많아서 내 신우가 잘 사는 거야 그것도 믿지 않는 신우가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있잖아요 내 옆에 원수들이 형통하면 나의 죄가 많아서 요하께서 공고하게 하셨다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악인이 아무리 교묘하게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거예요 엘리아를 괴롭히는 이세벨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계 최고로 도왔어요 엘리아를 괴롭혀주므로 그래서 수준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세벨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세벨은 잠시 후에 개에게 밥이 되지 않아요 그죠? 잠시라고요 하사엘도 예우도 엘리사도 압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엘리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압을 멸절시키는데 좋은 역할이 있고 나쁜 역할이 있어요 이 하사엘 아람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세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가장 사단을 사로잡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악인의 형통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 옆에 악인의 형통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너무 뜻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리 올케가 잘 사는 게 왜 내 죄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내 설교가 어렵죠 옆에 가서 목장 가서 다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인정이 되신다면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여긴 악인의 형통이라고 분명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왕 되고 뭐 연애 이르지 좀 말라고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 재물을 다 모아 쌓아서 믿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지금 악인들이 재물을 모아 쌓는 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전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돈 번아 이것 때문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적어가지고 좀 잘 살고 사명 감당할 일이지 지금 돈 벌다가 내일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될 텐데 불쌍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현재의 권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걸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거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 아합이 왕자리에 앉아서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이루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사단은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싸우러 나올지라도 무조건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베나닷이 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대적을 통해서도 들을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베나닷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믿는 우리를 무차별로 지금 죽이라고 하지만은 대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자를 그냥 두루다니며 찾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만 성도는요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사단을 무조건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법을 우리도 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차별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무조건 사로잡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이 베나닷이 사단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화친을 그가 청해도 싸우러 나와도 우리는 사로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화친한다 그러면 저 대단한 사람이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너무나 쭈누게 들어서 내 이러고 싸우자고 그러면 아 무서워 이러고 그러니까 이기겠어요? 대통령이 나하고 화친하자고 어떻게 대통령이 싸우자고 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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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친도 안 해야 되고 싸우지도 않아야 될 이 사단을 사로잡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입니다 아비르대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너무나 쩌졌어요 아비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네 대답하대 이건 선지자가 이제 지금 개시를 대신해 주자 여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르대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아비 갑자기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누구를 통하여 갈까? 누가 싸움을 할까요? 대답하대 왕이 나가세요 이랬잖아요 아비의 각 지방의 고간 청년들을 개수하니 232명 그 외 모든 자선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선을 개수하니 7천명이더라 232명밖에 안 돼 다 그동안에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베나다세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데 네 자 16절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추한 중이라 예 그 다음 각 지방의 고간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탄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호하여 이르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메 그가 이르대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게 뭐 하나님 말 같잖아요 이건 베나다세 말이야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이며 아름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들었잖아요 이 말씀 듣는 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엘리아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 이겨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보니까 베나다트하고 32배 왕의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다 널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최고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최고의 전술이고 묵상하고 공동체 물어보는 건 항상 최선의 결정을 가져오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 목장이 이상하고 목재가 이상해도 내가 가서 목장에서 물어봤다는 걸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가 왜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글쎄 그 강한 아람에게 틈이 있는 거예요 베나다트하고 32명의 왕들은 이제 아합이 그냥 은금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내 거는 당신 것 내 거는 당신 것 뭐 이러면서 이르니까 이제 다 이겼어요 이겼어 10만명 군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널부러져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해도 사단의 괴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싸우러 나올지라도 베나다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무조건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적군을 사로잡고 다 처죽였어요 근데 이 분별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단도 똑같은 말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말 인간적으로 누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베나다트의 군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합을 생각해 봅시다 어찌 명령대로 싸우세요 이겼지만 이거 아합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누가 나갈까요? 네가 먼저 나가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소년들을 선두에 쓰게 했어요 자기는요 또 나가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비겁하고 계속 불순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21절에 보니까 전쟁을 이렇게 주의깊게 바라보다가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가 전쟁한 것처럼 전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 비굴했던 아합을 이겼다고 마지막에 그래도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그 전쟁을 그래서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런데 아합은 그냥 베나단만 보면 주눅이 들고 이제 그 전쟁만 보면 죽을까봐 두렵고 막 너무나 너무나 비겁한 유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단을 사로잡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불순정하기 때문에 불순정하면서 이 전쟁이 이겼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말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지도자의 믿음이 없는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라도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람이나 아니 그 배나다시나 아합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있겠지만 사단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안 들었나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합을 보면 정말 참으로 인간이 100%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을 편들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때문이에요 우리 다 원제가 있잖아요 다 같이 죄인의 나라에서 자꾸 거룩되게 이렇게 구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배나다과 아합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쪽은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지금 이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꾸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서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 값을 하라고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배나다 타고 아합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죄 짓다가 이길 때면 꼭 요하의 말씀이 임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요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산으로 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임하지 않고 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직접은 들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가서 들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을 힘이 없어야지 그래서 양육 받아서 큐티하는 법도 좀 이제 좀 들으시라는 거죠 날마다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런 사단을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로잡힌다는 거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 11기 상 큐티인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었는데요 유일한 탈출구는 남자친구였어요 관계가 소원해지면 또 바꾸고 우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이를수록 우울감은 제 마음의 주인이 돼요 배나다처럼 네 은금도 네 안에 네 자녀들이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라는 것처럼 저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우울해서 쇼핑하고 우울해서 외로워서 전화하고 우울해서 감정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며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외롭고 우울하다를 외치며 남편에게 집착했지만 남편의 폭언과 술주정이 무서워 각방을 쓰며 우울한 나는 드디어 나가서 일을 하며 죄책감도 없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외도를 했습니다 결국 상간남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간통죄로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독한 배나다스의 우울로 죽을 뻔했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고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다 세상적으로 다 괜찮은 학벌과 경제적인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상간남은 나이도 30년이나 많고 다군다나 불신자의 말씀도 안 들리고 노름 중독으로 이 경제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하루에 만 원으로 이제 살아야 돼 우유값도 없고 그런데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비난과 불평을 이제 쏟아내는데 그런데 이제 우울감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전혀 고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살던 자매에게 이 고통은 드디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왕인 줄 알리라며 말씀하시는 사건이 되어서 이 사탄을 사로잡았어요 지금 인생에 가장 어두운 때를 살고 있지만은 제가 100% 죄인님이 인정되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자매가 교회를 나갔어도 전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울감을 이거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것 이제는 안개 속에 쌓여있는 것 같은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싸워 이겨야 할 가장 큰 대적임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집사님의 물리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배나닷은 우울감인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이 우울감이 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적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물리칠 일만 남았습니다 이혼을 하건 외도를 하건 사람이 마음이 기뻐여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내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고 내 속에 이 배나다 누울감 이것 때문에 이 왔지만 참된 예배 드리는 구조 속에 있으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인 간증도 너무 잘 썼어요 진짜 똑똑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이 앞으로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본다는 거 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100%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해결이에요 사단을 사로잡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사로잡아갈 걸 믿습니다 베나다스의 우울감을 처죽이고 아흡처럼 극률함을 입었는데 이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모기자 세미나 때마다 이 자매가 이거 간증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사로잡아야 하는 여러분의 사단 베나다스는 무엇입니까 말씀 맺어요 사단은요 화치나라도 싸우러 와도 무조건 사로잡아요 이 분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단의 전술을 알아야 되는데 적은 유혹으로 이쯤이야 하면서 오는 거 또 전투의 대상인데 이 세상이 좋아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바로 내재 때문이라는 거 이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사단이 삐짓고 들어온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의 전술을 앓으면 아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단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참으로 화치나지도 싸우지도 말아야 될 이 사탄과 끊임없이 우리는 무서워하고 또 쭈욱두러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이제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압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게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아름다운 아내와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의 이 치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악인의 형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악인의 형통 정말 믿지도 않는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며 내가 얼마나 본을 보인 게 없어서 내가 얼마나 이 형통을 좋아하는 것을 보이면 저렇게 수고를 할까 아까 이세벨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둘이서 서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라는 말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내 옆에 악인의 형통을 부르는 부러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이 빌미를 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여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한마디 말에 선지자를 보내고 아버지 모든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악은 끝까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내 실체를 보지 못하니 날마다 슬픈 마음과 이제 뭔가 영원히 병들어서 날마다 남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마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친을 하든지 싸우러 오든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